너 진짜 나랑 헤어지고 한 번도 나 안 보고 싶었어?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던 내 마음 여보세요? 무슨 일이야? 어? 아... 그... 그 옛날에 우리 갔던 아이스크림 가게 거기 어디였더라? 응? 이 새벽에? 너 술 먹었어? 아니... 너네 집 근처 지나가다가 거기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었잖아 너 집이야? 지금 밖이야 멀리 나와있어 뭐 너 할 말 있어? 그렇구나 아니야 추운데 그런 거면 곧 또 감기 걸리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뭐? 너 보고 싶다고 야, 김유정 나만 이러는 거야? 넌 괜찮아? 나 그렇지도 않냐고 너 진짜 나랑 헤어지고 한 번도 나 안 보고 싶었어? 이종아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솔직히 말을 안다면 나보다 조금 더 조심히 들어가 내가 길게 혼자 하면 좋겠어 휀cn planned ingt-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